첫 번째 미션은 우주여행입니다. 왼쪽에 주황색 발판과 하얀색 빔으로 이루어진 경사로 트랙, 그리고 도착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. 이 우주여행에는 세 가지의 페이로드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탐사 차량 페이로드, 두 번째는 물자 페이로드, 세 번째는 승무원 페이로드가 있습니다. 이 세 개의 페이로드는 첫 번째 트랙 연결 부위, 즉 이 하얀색 빔의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연결 부분을 지나갈 때는 독립적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. 이 주황색 발판을 들어올리게 되면은 탐사 차량 페이로드는 독립적으로 경사로를 지나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차량 물자 페이로드는 22점, 물자 페이로드는 14점, 승무원 페이로드는 10점입니다.